멸치 똥쪽 오늘 마늘 맛집이네 안녕하세요 얌얌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꼼장어 껍질목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거 보세요 진짜 신기하게 생겼죠 생긴건 좀 거부감 드는데 맛이 너무 궁금하네요 얼른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장갑에서도 비린내가 벌써 막 진동해요 먹어볼게요 단면이 이렇게 생겼어 꼼장어도 안 먹어봤는데 껍질목으로부터 시작하네요 요게 살짝 비리면서 멸치 멸치 똥쪽 먹는 느낌 ㅋㅋㅋㅋ 식감도 껍질이랑 살코기인지 뭔지 고기같이 뭐가 씹히는게 있어요 콩인가?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근데 멸치 먹는 것 같아요 멸치 향이 되게 강해요 음 음 이거랑 음 근데 계속 씹을수록 고소해 맛있다 맛있다 막걸리도 가져왔어요 콜콜콜콜 콜콜콜 아우 제가 황구포증이 있는데 이게 딱 봤는데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먹지 어떻게 먹지 하다가 걱정하면서 먹었는데 역시 음식은 먹어봐야 지 않은 것 같아요 맛있네요 맛있네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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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린거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꺼려하실 것 같은데 냄새만 안나면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음 음 음 음 음 부추 양념 한 것 파깃찌 같이 생겼네 와 음 으흥 흐흑 흐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아 장어 껍데기 맛도 나요 당연한건데 납니다 꼼장어는 한번도 안먹어봤어요 꼼장어 맛도 이런 맛일까 제가 소름끼쳤다고 한 부분 보여드릴게요 시청주의 황고풍증 시청주의 요거에요 으 이거보다 더 징그러웠어 지금 밑에 이렇게 납작해져서 눌려서 그러지 더 뽀뽀뽀뽀뽀뽀 있었어요 으응 다시 또 생각하니까 소름돋아 치워버려야겠다 하얀거 하얀거 혹시 시청자님들 중에 여기 동그란게 뭔지 알려주세요 하얀거 살코기인가 으응 으응 넌 너무 안생겼어 ㅎㅎ 또 생각났어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신거 짠 근데 이거는 초정없이 못먹을거같아 처음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아직은 어려워 뭐지 궁금하다 이제 살살 느끼해져와요 껍질이다보니까 느끼하네 엄청 느끼하다 느끼하니까 딱 걸렸다 이거랑 초코랑 같이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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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아 오늘 마늘 맛집이네 잘 먹었습니다 꼼장 어묵 맛있는데 나에게는 살짝 느끼해